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N.I.P.N.입니다! 저희가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팬 여러분들을 더욱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 팬클럽 명을 모집했습니다. 먼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투표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! 그럼 그 결과를 지금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하나밖에 없는 팬클럽 명은 엔진이 성장되었습니다. 저희 팬들 명 엔진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. 첫째, 엔진이란 발음 그대로 팬 여러분이야말로 N.I.P.N.이 항상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라는 의미입니다. 두 번째, N.I.P.N.의 지인, 즉, N.I.P.N.과 팬들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함께 연결, 발견, 성장해 나갈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엔진은 뜻이 정말 좋고 발음도 쉬워서 벌써부터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네요. 앞으로 엔진 여러분들과 저희 N.I.P.N.이 서로 응원하고 멋진 하나의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요. 그럼 지금까지 N.I.P.N.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